인생 이렇게 하면 안 바뀔 수가 없다고 바뀔 수 있다고 잊지 마세요. 인탐 1타 강사 신박사입니다.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 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인생탐구 시간 오늘은 정말 중요한 2가지 멘탈 우리 삶에서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정말 중요한 2가지 멘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번째는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두번째는 망하지 않는다. 절대. 이건 아주 중요한 멘탈입니다. 이 진짜 핵심이 핵심. 이길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위닝 멘탈리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되게 감명 깊게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하나가 구자철 선수 영상인데 구자철 선수가 독일에서 되게 잘했어요. 되게 열심히 오래 하셨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계시고 카타르에 계시나? 아무튼 현역으로 지금도 뛰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요즘에 참 이런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이런거 방송국에서나 촬영을 해줘야 볼 수 있는건데 요즘에는 유튜브 자기 채널을 이용해서 자기 속마음을 말하니까 근데 제가 정확하진 않는데 아무튼 이런식으로 말씀해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해주셨냐? 그거에요. 자기가 이제 독일에서 최고의 팀은 미넨 이런 팀들인데 계속 1등을 하는 팀들 이런 데는 그냥 붙어보면은 멘탈 자체가 다르다는거에요. 그래서 붙기 전부터 괴롭대요. 그냥 위닝 멘탈리티가 있어갖고 그게 정말로 그냥 기술은 똑같을 수 있어도 그 멘탈 자체를 똑같이 갖기가 너무 어렵다는거에요. 그 다음에 이 팀은 역사가 있잖아요. 습관이 되어있는거에요. 그게 그 다음에 이게 1명이 되는게 아니라 그 팀의 문화인거에요. 왜냐면 축구 여러분 1명이 잘한다고 끝나는거 아니야. 11명 팀 스태프 코치 그냥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거에요. 저는 그거 보면서 정말 많은걸 느꼈어요. 왜냐면 여러분 이 진사회성이라는거는 그 다음에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이만큼 발전할 수 있었던거는 뭐 거기에 공잘 맹잘 하는거는 다 헛소리고 정말 그냥 경쟁과 협동이에요. 우리가 정말 진사회성 호모사피엔스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협력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 그 다음에 협력만 한다고 된다? 택도 없는 얘기에요. 무조건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전세계에서 최고 거대한 사회실험. 북한의 공산주의. 우리의 자본주의. 누가 이겼죠? 뭐 거기다 대고 제가 북한에서 살아보진 않고 북한 주민이 되어보진 않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안 행복한지 행복한지는 순전히 제 추론이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 진짜 1도 없어요. 그냥 빡셔도 자본주의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뭔가 불안전해도 말은 좋잖아요. 다 똑같이 나눠봤자.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경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쟁 자체를 저는 회피하려는 그런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는 대화를 많이 섞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멋있는 말이에요. 모두가 잘 살아야 된다. 좋아요. 근데 경쟁을 해서 거기서 승리자가 위너가 그래서 이기적 이타주의자. 이기심과 이타심이 공존하는 사람들이 위너가 돼서 나눌 생각을 해야지. 애초에 똑같이 나눈다.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닝 멘탈이 왜 중요하냐면 이길 수 있다 멘탈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대부분은 복잡계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럼 뭐냐면은 여러분이 무엇을 하던 간에 아무리 노력을 열심히 해도 내일 여러분의 노력이 빛을 안 발휘할 확률이 높습니다. 복잡계에서는 몇 분포로 성과가 나고 상위 20%가 80% 갖고 갑니다. 하위 80%는 어때요? 20%밖에 못 갖고 오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적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러분의 노력이 결과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때요? 내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번 하고 물거품이 되도 졌어도 망했어도 그때 여러분이 위닝 멘탈을 갖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다시 할 수 있거든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위닝 멘탈은 어떻게 되냐? 자기 확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 확신은 여러분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책. 그냥 이럴 때 나오면은 정말 좋은 책이 뭐죠? 혼돈의 시대 리더의 탄생 같은 거. 정말 극한의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 정말 거대한 위기를 이겨낸 사람들. 링컨 보세요. 여러분 자식이 공부한다 그러면 나는 그냥 우리 딸 잘한다 그렇게 응원할 것 같은데 링컨 시대 때 링컨은 그 밭에서 짬 나면 책 읽고 아버지가 책 찢어버리고 막 후드러 패고 막 이랬어요. 막 책 빌리려고 10km 걸어가고. 웬만한 이 위닝 멘탈 갖고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 그런 거 배워서 뭐 100명 어떤 100명의 책을 읽으면은 뭐 한 사람만이 그거를 흡수할 수도 있고 10사람만이 흡수할 수도 있는데 뭐 정도의 차는 있겠지만 그런 책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명저가 좋죠. 저는 그 린든 존슨. 저는 린든 존슨이 누군지도 몰랐어요. 대통령에서. 아 근데 거기서 그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양치질을 하루에 막 다섯 번씩 하고 샤워 막 세 번씩 하고 막 그런 거 보면서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배우는 거야.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들어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은 책에서 정말로 롤모델에서 뭘 배웠다고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정답이 안 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왜? 시기와 맥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서 배워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위닝 멘탈에서 어떤 그 뿌리가 무엇인지 실력이 무엇고 그 다음에 어떤 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았고 전략이 무엇고 무엇이었고 이런 거를 이렇게 쏙쏙 여러분들 가슴과 여러분 머릿속에 노드화 시켜야 돼요. 그렇게 노드화 시켜놓으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생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예를 들면 린든 존슨도 있고 거기에 링컨도 있고 루즈벨트도 있으니까 여러 개 합쳐서 여러분은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드화 시켜서 그 사람들의 위닝 헤빗을 여러분만의 네트워크 활화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무튼 이 진짜 이길 수 있다 전략은 매우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생각 태도는 너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망하지 않는다. 그냥 안 망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솔직히 태도, 이거는 순전히 마인드보다는 전략적인 부분이 훨씬 클 거예요. 근데 태도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망하지 않는다를 조금 더 극화시켜서 말하면 이걸로 절대 죽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거 끝난다고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근데 그냥 단순히 너무 죽는다고 하면 너무 사고적인 측면에 그 다음에 태도적인 측면에 치우치니까 저는 이제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를 적절히 여러분이 혼합해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안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한 몇백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 복잡계에서는 여러분 뭐가,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존버, 액티브 할 때는 졸구, 패시브 할 때는 존버가 그냥 답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 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데 여기서 이제 매직 관계가 있습니다. 마법의 관계,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는 여러분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이길 수 있다. 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망하지 않아야 된다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 어때요? 포기할 때 포기할 줄 알게 돼요. 왜? 그러면 그때 포기는 어떤 내가 수동적인 게 아니라 능동적 선택의 전략이에요. 왜? 이기려고 내 인생 몰빵했다가 거기서 무너지면 어때요? 이거에 위배되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물러설 때는 물러설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손실리피 편향이라는 너무 무서운 편향을 갖고 있어요. 손실의 고통은 너무 큰 거야. 그 다음에 매몰비용의 오류 같은 우리가 인지적 편향이 있기 때문에 이 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돼요. 무조건. 망하지 않는다와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럼 또 어때요? 그럼 다시 내려와 볼까요?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때요? 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또 도전할 수 있어요. 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위닝 멘탈 내가 다시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면 어때요? 또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은 따로 놀면 안 되고 이 두 개가 동시에 묶여서 가야 됩니다. 이길 수 있다와 죽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가. 그래서 이 멘탈리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이건 뭐 제 핵심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항상 해낼 수 있다. 누구와 부딪혀도 싸워볼 만하다. 절대 쫄지 않는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도 막상 싸워봤는데 너무 센데? 그러면 빠질 땐 빠지고 더 버텨도 되겠는데? 더 싸워보고.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면은 상당히 뭐랄까 어마어마한 안티프레... 그러니까 안티프레질이라는 말이 그냥 절도절도 나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안티프레질한 환경이 되실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뭐다 오늘은? 정말 생존을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멘탈. 이길 수 있다. 해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걸 좀 각색할 수도 있고 굴절점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핵심 철학. 그러니까 뭐 근데 또 여러분만의 또 망하지 않는 아니 여러분만의 진짜 중요한 생존 철학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걸 공유해 주셔도 좋고 뭐 각자마다 상황과 맥락은 다른 거니까 또 여러분만의 철학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 또 만나요!